제 옆집 고수님 바단에 왔습니다. 보세요. 작약입니다. 엄청 꽃이 크죠? 꽃이 그냥 큰 게 아니고 너무 많아요. 제 주목 한 4개? 4개 정도? 우와 어마무시해요. 우와 진짜 좋아요. 고거는 석류가 없고 꽃댕강나무 아 꽃댕강이에요? 네. 우와 이거는 치자죠? 꽃 치자래요? 그냥 치자래요? 그냥 치자. 우와 진짜 잘 해놓으셨다. 어떻게 같은 하단에 이런 다른 분위기가 날 수 있을까. 와 진짜 잘 키웠다. 이거는 돌단풍. 이게 돌단풍이에요? 이거는 네. 어 아 아 요것도 이쁘예. 아 저거 바위솔 종류인데 요거는 알로에 같이 생겼데 역시 이쁘네. 요거는 저거 와 이거 저거지예? 저거 뭐라카노 뭐지? 이러면 얘도 얻은거 야가 저거 송역국 예. 와 이것도 노지울동한거래? 예. 우와 대박이다. 여기는 벌써 꽃피네요. 저는 꽃 안표요. 얘 이름이 우와 벌써 꽃핀다. 매발톱이 벌써 꽃피어. 여기 흰색 매발톱이라. 얘도 매발톱이야 아 가도요? 네 다 매발톱이야 진짜 아니 같은 분명히 구조인데 아니 저 제 집하고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매발톱도 종류별로 있나봐요 이거는 얘는 말발도리 흰 말발도리 근데 이거 완전 다른 거 있죠 저희 집은 진짜 창피해서 전면을 못 짚고 맨날 짜맣짜맣씩 짓잖아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 바이솔종류 이거는 알아요 바이솔종류 이것도 바이솔종류 이게 너도 부추라예? 응 아니라예 너도 부추가 아니고 사포란종류지 맞다 사포란도 좀 이래 생겼더라 사포란다가 노지열동해요 흰 발발도리 꼽힌다 아니 근데 왜 우리 집은 아직 그 생각도 안 나는데 우와 다 예쁘다 너무너무 예뻐요 같은 구조 다른 분위기 그쵸 제가 못한다는 증거예요 우와 너무 진짜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우와 우리 고수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고수님을 옆에 두고 맨날 목키아가 빈 화분이 더 많죠 저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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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냥 놀랄뿐이라 이게 진짜 가재발 생장인가봐요 가재발 가재발 원종이죠 네 와 진짜로 봅니다 저는 진짜 처음 구경해요 원종 우와 진짜 진짜 단단하게 큰네요 이게 제라이름이 이야 볼 줄은 아는데 키울 줄 모르면 참 애매몽 화내도 이런 말이에요 개는 개마움 네 개마움 오 오 오 원아니사 달라요 또 우와 우와 신기만기 우와 진짜 우와 밖에 안 나와요 와보시면 진짜 우와 우와 근데 어 우리집은 이렇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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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성분님 아시죠 이 집이 새 이거 새집중에서 제일 잘 지은거 제일 잘 지었어요 우리집이 제일 엉망이에요 요치이신 분 있잖아요 직접 사신다고 여기를 제일 잘 지었어요 우와 진짜 사모님 진짜 너무 잘 하신다 와 저기도 있잖아 이 땅이요 아 다섯각인가 오 체 각 우와 키만해요 화분하고 이거 우와 대박이다 우와 진짜 잘 하신다 대박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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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